한당국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당국이는 간단해요 한당국이는 역사책이에요 누군가가 쓴 역사책이에요 그게 학계 주장처럼 위서든지 위서가 아니라 예전 어른이 썼던 간에 역사책이에요 그냥 중요한 건 한당국이 역사책입니다 경전이 아니에요 거기에 담긴 내용이 다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증거 있으면 역사책이니까 모든 역사책이 다 그렇죠 삼국유사도 역사책이잖아요 삼국사기도 그걸 다 믿나요? 안 믿죠 자명하면 따르고 증거 없으면 따르지 않으면 돼요 한당국이에 목매는 게 제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역사책을 경전화하는 거 어떤 특정 정교에서 한당국이를 경전화하더라고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당국이는 경전이 아니다 누군가가 쓴 역사책이다 많은 오류가 있을 역사책이다 그 중에 증거 있고 자명한 것만 취하시면 된다 사람들은 한 구절 맞으면 그 책 다 믿고 싶어요 이게 에고의 장난입니다 한 구절 하나 맞으면 어떤 이야기 하나 맞으면 전체를 다 믿고 싶어요 그게 에고 장난이에요 다 일일이 확인해 봐야 돼요 자명한지 증거 있는지 그냥 역사책이에요 삼국유사보다 뒤에 나온 역사책이에요 고대사 그대로라고 보시면 안 돼요 뒷사람이 쓴 역사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단어 쓰는 것은 일제 때 글이고요 단어 쓴 수준이 일제 때 글이에요 일제 이후 글이에요 한당국이는 일제 이후 글이다 단어 수준이 현대적 단어가 너무 많이 쓰여요 아무리 우겨도 그건 현대적 감각으로 쓴 거기 때문에 많이 우기시던데 요즘 고전에도 있지 않냐 고전에서 쓰는 뜻하고 다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원본이 있었다고 저는 가정할 수 있어요 현대에 와서 언어와 돼서 그렇지 수정이 좀 돼서 그렇지 더 원형이 있을 거다 그거 감안하더라도 삼국유사 뒤에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알아요 글이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나온 역사책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책은 쓸 수 있죠 저도 쓸 수 있죠 자명한 증거 있는지만 확인하고 보시라 역사책을 경전하지 마시라 제일 어디서 본 짓입니다 역사책은요 증거 하나 나오면 자명해지고 증거 하나 안 나오면요 부정적 증거가 나오면 한 방에 쓰레기 되는 게 역사책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을 경전이라고 오기는 것도 그런 얘기죠 제 역사학과 나왔잖아요 역사학과는요 논문 아무리 써도요 유물 하나에 날아가요 마음 비우고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 비우고 문헌적 증거로 봤을 때 이런 게 타당한 것 같다 그런데 유물이 엉뚱한 게 나오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명이 정말 중요한 게 역사학입니다 자명이 감사합니다.